석영입니다 뭐..뭐야?뭐야?뭐야? 석영입니다 잠깐만 매끄러운 석영을 찾으라는 그런 말 안하겠죠? 하나가 매끄러운 석영입니다 이 수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끄러운 석영이라고? 이것은 하세요입니다 매끄러운 석영 찾으세요! 진짜 저요? 이거 어떻게 찾죠? 아니 지금 음 이게 매끄러운 석영은 이겁니다 그겁니까? 아닌데요 틀렸는데요 이건데요 맞는데요 틀렸는데요 아닌데요 은턴 눈에 매끄러운 석영입니다 석영블럭이잖아요 자 여기 한 개 석영블럭입니다 이겁니다 이겁니까? 다르잖아 이거나 이거나 석영블럭인데요 이건 석영블럭입니다 이겁니다 이겁니까? 석영블럭인데요 석영블럭입니다 이겁니다 안할건데요 알아서 찾으시죠 알려줘야지 은턴가 알아서 확인하십시오 저요? 마우스 휠 부서지는데요 이러다가 분명히 저기 안답니까?